지금 고색, 고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출란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고색. 고색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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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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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번 역은 산릉, 산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과 지침이 눈에 안과 병원으로 가실 분은 산릉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단풍, 구자초, 라벤더의 도시, 정향무리, 향기공화급 정읍시.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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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화상치료, 흉터치료, 중점 진료하는 한강 수상형외과 의원으로 가실 분은 한티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한강 수상형외과 의원으로 가중인 이천가 공항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하여 잇돌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보상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중심적으로 서운소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전계를 Opportunity. 이천의 풍부 속에 상당하는 조건 수상의 생각입니다. 도로가 포기합니다. 고급이 부족한 기관입니다. 입금이 부족한 기관입니다. 지구의 비율이 부족한 기관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Dogok. Dogok. The station number is K217.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2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The stop is turned out. The stop is turned out. The stop is stopped. You, don't have to be a کhthththtahk. The stop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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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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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avadol. Gavadol. The station number is K21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please watch your step. went to the next We go. The test of Gavadol. Merced to the 3rd, please visit us all the day. well-checked that you just left. M 이번 역은 대모산 입구, 대모산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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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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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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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국비 무료 교육도 에듀윌, 에듀윌 국비 교육원으로 가실 분은 모란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가 있으나 연장하게 불러서 심vention합니다.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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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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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눈 건강 지킴이 연세김남수안과 연세김남수안과 의원으로 가실 분은 순해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광고 문의는 광고문. 광고문 본사로 가실 분은 2번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언젠하게 불러서 시작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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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op is R.E.R.E. The station number is K.2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stop is R.E.R.E.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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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 on board.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척추관절 특화치료, 서울예스병원으로 가실 분은 죽전역 1번 출구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죽전, 던격 유니버시티. The station number is K233. The doors are on your left. 용인포은아트홀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d... Kawaii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업로드 전액에 올라서 시작합니다. 근처에 참가하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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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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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부 영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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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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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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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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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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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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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